저희가 사실은 신나는 곡들을 많이 하는 밴드에요 그럼 신나는 것만 해요 아 신나는 것만 해요 앞에서 약간 깔아주고 뒤에서 약간 신나긴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? 같이 즐겨주시면 더 신나는 무대가 될 것 같고요 날씨 오늘 춥잖아요 그죠?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많이 녹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? 네 그래서 다음 곡은요 저희 자작곡인데 신나요 되게 유치하고 신납니다 내용인 즉슨 여러분들 걸뱅이가 뜻이 어디 사투리인지 아세요? 글뱅이? 글뱅이가 말이잖아요 그죠? 글뱅이? 여러분들 다 서울분이시네요 서울분이셨어 글뱅이가 이제 구산인가요? 네 구산 구산 사투리를 이제 거지라는 뜻인데 어... 뜻이 뭐냐 저희가 이제 거지처럼 뭐 생기기도 했지만 어... 여러분들께 공연하는 걸 거지에 좀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응원을 좀 이렇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만든 곡이구요 어... 신나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비오더게임의 걸뱅이 쏙 드레디를 할게요 어..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